아니, 자네, 자네가 왜 여기 있는 건가? 왜 있냐고요? 저는 한성부 참군이고 여기가 한성부인데? 그게 아니라 오늘이 금음인데. 언니는?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여긴 있어야지. 양인들, 천민들만 불쌍하지. 양반들은 세자저하가 명을 내려도 들어먹질 않는 이유는.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지요. 저도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.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치고는 표정이 좋은데. 아, 앞으로 제 인생이 좀 필 것 같아서요. 세자저하 덕분에 승차도 할 것 같고 훈례도 할 것 같고. 네. 딱! 거기 계시요. 행여라도 치근덕 걸릴 생각일랑 하지 마시요. 오라버니. 나 무서워. 내가 나가서 저들을 유인할 거야.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면 그때 도망쳐야 돼. 싫어. 그냥 이대로 죽을래. 죽으면 아버지 만날 수 있잖아. 무슨 소리야? 너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? 살아라. 아비의 명이다.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 안 들을 거야? 그래도 가지 마. 오라버니 없으면 나 어떡해. 혹시 헤어지게 되면 보름날 모정교에서 만나면 돼. 정신 똑바로 차려?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면 도망치는 거야? 혹시 엟? エミ Improve. 응. 그리기가 안 되니까 다시. 우리의 은혜는 그리기가 안 되니까 дерут. 우리의 은혜는 그리기가 안 돼. 그는 그리기가 안 되니까. 요? 형? 그러니까. 그래. 은혜가 그리기가 안 되니까. 우리 은혜가 엄마가 사 assumed 니를 뭔 생각을 그리 하는 거요? 아니요. 안껏 또. 뭐요? 온 거야? 왜, 너는 옥지훈이 인도 아니자녀. 아니, 원두비랑 혼인 사역까지 한 사이잖. 좋아서 그려, 좋아서. 실감이 안 나서. 부럽다. 좋아하는 사내랑 혼인하는 니가. 어여 들어가, 남궁 기다리겄다. 안녕하십니까.